안녕하세요. 외모로선 관음료 박철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기 위해서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늙은 도둑 이야기 정말 몇 년째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하는데요. 늙은 도둑 이야기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한 700번은 정말 통쾌한 웃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세상의 첫날 46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계속 사랑해주시는데 듬뿍듬뿍 극장 한여름에 찾아오셔서 더위 함께 날려버리시기 바라고요. 곧있으면 8월 15일부터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드라마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거기서는 좀 악영인데 그래서 사랑해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사랑해요. 문화생활의 문화뉴스. 자아!